에펠탑이 있는지, 일반 집인지, 아니면 무슨 영업집인지. 되게 궁금하지요, 이웃이? 당연하지. 갑시다, 갑시다. 우리 옆집에 너무 근사한데 가서 인사도 드릴게요. 구경 좀 가시죠. 난 여기 저 에펠탑이 진짜 궁금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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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문이 엘리베이터야. 집 들어가는 게 엘리베이터야. 몇 집 안 되는데, 이 엘리베이터 있는 집은. 바로 옆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네. 어마어마하노. 의리의리한 집이에요, 옆집에 사네, 우리가. 오시겠습니다. 다시죠. 다시죠. 감사합니다.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갑니다. 어디로 가? 3층이죠? 3층 내릴 때는 이쪽이 되겠습니다. 아마도. 그럴 것 같네요. 꽃 한기만 남기고 왔단다. 와우. 나 마세요, 나 마세요. 나 마세요. 와우. 와우. 야 근데 뷰가 또 다르다, 여기서 보니까. 여기서 뭐 그러네. 와우. 아니 저기 빨리 주인분한테 인사를 드려야지.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안 계세요. 실례실례합니다. 옛날에 코멘트 있었지. 실례실례 하세요. 언니, 언니, 언니. 벨 눌렀어요. 나오신다. 누구 나오신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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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리 저기 저쪽으로 이사 왔거든요. 아 그러세요? 아이고 아주 환영합니다. 이 귀한 분들 아주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. 좀 들어오시죠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들어가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저희 큰언니가 준비한 선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아이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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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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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가운데 중점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어머. 멋지다. 아, 예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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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우와. 너무 좋다. 우와. 너무 예쁘다. 이 집은 언제 구매하셨어요? 땅. 직접 지었습니다. 유년 시절을 여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. 여기 그럼 토백이시네. 여기가 그 삼십 년 전에는 굉장히 외렸어요. 길도 없고. 네. 내가 보니까 저기 파사성하고 강하고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여기 와서 좀 집을 줘야겠다 했는데. 네. 그러니까 벌써 계획은 한 삼십 년 전에 했다가.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주웠네 가격이. 잘 주우셨어요. 거기서 보는 뷰하고 여기서 보는 뷰하고. 여기서 보는 뷰하고. 여기가 찻집이에요. 아, 찻집이에요? 네. 여기가 이제 찻집이고 친구들이나 누가 오면 둘이 셋이 앉아서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. 너무 예쁘다, 언니. 네. 전에 한 삼십 년 전에는 압구점동에서. 저요? 네. 제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가다가. 그때 청바지를 입으시고 하얀 브라우스를 입으셨어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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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까지. 옷까지 다 기억하시잖아요. 아우.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. 아이고. 몸 속에 귀 빨개졌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그때 굉장히 아름다우셨는데 지금도 역시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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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나봐요. 진짜 궁금했어요. 뭐 연인의 그리움입니까? 연인의 그리움. 우리 집사람은 큰일 나겠네. 그래서 오늘도 해외 생활을 많이 했어요. 비즈니스가. 막 다니고 뭐하고 하다가 프랑스도 몇 번을 갔는데 하루는 비가 쭉쭉쭉 내리는데. 그래서 혼자서 갔는데 거기서 저기 노란 그 저 레인 코트를 입고. 유럽 여성이. 오. 아 그 저 카페 그 근처에 앉아있는데. 네. 제가 한참 멍하게 쳐다봤어요. 아니. 악만숙 씨도 멍하게 쳐다보셨다더니. 아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저 뭐라고 할까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. 아. 그 이후에 한 번 또 가봤거든요. 그런데. 그 생각만 나지. 못 만나셨죠. 네. 그래서 아 에펠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그러니까요. 에펠탑이 무슨. 스토리가 있으신가 하고. 그냥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. 자꾸 이렇게 이렇게 추억을 그리워하고. 뭐 아직 청춘이세요. 이제 시작이십니다. 지금 지금 40 넘었죠. 지금 40 넘었죠. 박 선생이 상당히 젊으시네요. 이렇게 되니까. 저도 40 넘은 10년. 저는 집이 있으면 짝사랑만 해가옵니다. 짝사랑을 해왔지. 네. 동생. 동생 사오세요. 오빠. 네. 오빠. 오빠 돈 많아? 오빠 돈 많아? 네. 오빠 집 많아? 오빠. 아니야. 오빠 말고. 오빠 친구 많아? 음. 여러분 우리 주변에. 저 세계 각국에 다녀서 좀.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. 한국도 그렇고. 맛있게. 뭐. 얘네 왜. 왜. 근데 조건이 있어요. 조건이 있어요. 아 다 돈까지 있는. 아니. 그게 아니고. 돈은. 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데. 아니 있어야 돼. 나는 가슴에 털이 있어야 해. 얘는 가슴에 털이 있는 남자. 그리고 싱글이어야 되고. 어떻게 있나 봐 누가. 아 당연하죠. 있으세요? 아 예 당연하죠.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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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. 돈 속이. 동생. 왜 그래. 아니 가슴에 털도. 아메리칼인지. 아니면 블랙스키인지. 유럽인지. 유럽인지. 유럽. 유럽. 유럽 남자를 좋아해요. 이태리 남자. 이태리 남자는 별로 안 좋았고. 아 이태리 남자. 우리 한국 남자 중에서 털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. 그래. 일단 한번 만나보면 돼. 어때. 우리 저기 소영이도. 여기 저 오픈하우스 하실 때. 네네. 파티할 거예요. 입주 파티. 아 그러면 제가. 네. 어머 어머 어머. 그런 말은. 네. 네네네네. 우리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. 이제 일은. 그러시면 대량 저 이 오픈하우스를 좀. 네네 알겠습니다. 미리 주세요. 우리 저기 파티할 때 초대할게요. 아 예. 여기 어젯살 드릴게요. 여기 어젯살드릴게요. 여기 어젯살드릴게요. 여기 어젯살드릴게요. 응. 와우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 sturdy learners. 감사합니다. 습관. 우리 와객. 혹시 알파티 같아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